오늘 2월 3일 월요일 어제 114 나왔네 오늘은 얼마나 나올까 또 114네 어제 저녁에도 맥주 한 잔 마시고 자갖고 한 잔이 아니라 500짜리 네 잔 마셨지 그래도 우리 마누님은 그전 눈이 이렇게 이게 10년 전 사진인데 이때도 빨개 썼는데 많이 좋아졌어 저렇게 오래 먹은 게 좋아질 정도면 조금 더 관리하면 오늘부터 다시 한 3일이나 4일 있는 거 먹어보고 또 경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 먹고 올라가 봐야 되겠어요 올라가 봐야 되겠어요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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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